안녕하세요 살바둑입니다 오늘은 실전 필수사활 한 문제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 106점과 위쪽에 흑 3점이 수상전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 장면에서 106점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수상전의 요수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5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106점을 잡으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 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흑의 수가 지금 한 수 두 수 세 수 있고요 백의 수도 아래쪽에서 세 수 정도로 나는 상황인데요 이 백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흑은 반대쪽에 나가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네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 아래쪽의 백의 수를 메워가야 되는데 이곳을 메워가는 것이 어떨까요 백이 있는다면 그때 젖혀가서 지금은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죠 젖혀가도 단수선수하고 막아서 흑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백도 2선에 젖히는 수가 가장 좋아요 이때 막아가야 되는데 그때 위쪽을 막습니다 지금 2번과 3번의 교환이 있어서 백의 수가 한 수가 늘게 되죠 끊어가야 되는데 단수 때릴 때 단수 쳐서 흑 3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이죠 그렇다고 아래쪽을 그냥 끊어 먹는 것은 이거는 쌍전이 안되죠 이어야 되는데 막고 또 막아가서 이 역시 쌍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대쪽을 젖혀 볼까요? 이었을 때 가만히 꽉 이어간다면 이때는 또 위쪽을 막아서 백은 세 수 흑은 두 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안되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바로 이곳에 젖어두고 이었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을 잡는 한 수는 바로 이곳에 젖혀가는 수였습니다 백은 막을 수는 없죠 외워간다면 바로 잡히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끊어가야 되는데 그때 1선에 단수 치는 수 2수가 좋습니다 때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요 막는다면 단수 치고 또 막아서 잡을 수가 있고 이곳을 밀어간다면 그때 단수 치고 꽉 막아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의 수상전이 안되죠 잡혔고요 네 이 문제는 정말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상전 문제인데요 이곳을 젖히고 한 번 더 젖혀가서 백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도 중요한데요 그때 바로 1선을 밀어가고 이어가는 수 2수가 좋은 수로 백을 잡고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왈바둑과 함께 중급사왈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왈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시간 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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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